인삼 족 편입니다. 드셔보시지요. 역시 최상공의 손맛은 일품이야. 과찬이십니다. 약소하지만 정성이니 받아주십시오. 음식이면 됐지 뭘 따로 준비를 해. 고맙네. 마마님 친방 큰상공이옵니다. 제일 좋은 비단으로 만든 옷입니다. 한번 보아주시지요. 보나 마나지. 엄마는 내 재주를 누가 따르겠어. 감사합니다. 고맙네. 마마님 호판 대감께서 송이를 보내주셨습니다. 오 그래. 또 오규모 사홍원 제주대감께서 영지를 보내주셨습니다. 아이고. 대전 별감 윤박행이옵니다. 마마님 생신을 진심으로 경험 드립니다. 아이고. 고맙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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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님 괜찮으시옵니까? 괜찮다. 버섯 종으로는 노쨍반에 내야 하니 가지고 오노라. 봄이 다 입을때 얘기. 아이고. 아이고. 어이고. 마마님. 안 세계화 해 주셨습니다. 그러게 어지럽고 구토가 날 듯하다. 마마님 이제 정보를 올려야 한답니다 알았다 어쩌면 좋습니까 계속하시기엔 무리십니다 네가 하거라 준비도 다 됐고 육수도 다 됐으니 그릇에 놓고 간만 맞추면 된다 예 어차피 지금 내가 해봐야 간이 안 맞을게다 걱정 마시고 잠시 쉬십시오 잠시라도 쉬어야 이따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toll üm 쏩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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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쏩깃 뭐야 신고 오냐 예 조금 내가 몸이 아파 간이 안 맞았나 보구나 니가 맞추거라 예 깨끗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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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정상무 마마님께서 다리가 불편하시니 걸음걸이를 맞춰 천천히 걷거라. 예. 괜찮으시겠습니까? 괜찮다. 넌 후식이나 준비하거라. 예. 많이 들킬게. 마마님 슬악관 주구상공께서 올리는 전골입니다. 생신을 축하드립니다. 고맙네. 자네 지금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준 것인가? 마마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? 무엇이 잘못돼? 슬악관의 최고상공이라는 자가 이런 음식을 들고와 내놓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? 들어보게. 먹어보거라. 그동안 이런 입맛으로 전하의 수라를 책임졌는가? 아니면 나에 대한 사감이 있는가? 마마님 그 무슨 말씀을... 그렇지 않고서야 십 년을 해온 음식을 이리 내올 수가 있겠어? 이것은 работ입니다. 아 Zack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다. 음식 문제가 아니다. 혹시 제가 간을 잘 못 맞추었어. 음식 문제가 아니라니까. 죄송합니다. 저 때문에 괜히 마마님께서. 음식 문제가 아니라는데 넌 웬 걱정이 그리 많으냐. 금영아. 이건 맛 좀 볼래? 어때? 좀 짜고 후추도 그렇고 정상구 마마님 음식 맛이 아닌데. 마마님 음식은 항상 절묘한 조화를 이루시는데. 이건 전체적으로 뭔가 조금씩 더 들어와서 조화가 없어. 어디 어디. 좀 이상하긴 하다. 근데 뭐 그렇게 벌어 화내실 정도는 아닌데. 그러게 말이에요. 혹시 무슨 다른 일 있는 거 아닐까요? 아무리 다른 일이 있어도 그렇죠. 정상구 마마님이 연세는 제일 높으신데. 사람들 다 했는데서 그리 면박을 주시고. 아무튼간에 난 아까 손맞게 죽는 줄 알았어. 저도요. anden. musician. musician. 하.. 혀가 두내셨어? 혀가?